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아 무내력을 키우는 독서의 힘을 주제로 제167회 강서 지식비타민 강좌가 오는 22일까지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이번 제167회 강서 지식비타민 강좌에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이자 TVN 유퀴즈 온더블록에 출연하기도 한 신종호 교수가 강사로 나와 무내력을 키우는 독서의 힘을 주제로 강의를 펼칠 예정입니다. 신종호 교수는 이번 강의에서 디지털 시대에 무내력이 필요한 이유와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무내력 키우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강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